누구나 다 한 벌씩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바지는 자주 입다 보면 무릎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가 있다고요?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마법인데요, 매직. 통운이죠. 매술. 그런 옷들 있으면 집에서는 잘 때 입거나 아니면 걸레로 씁니다, 저는. 저는 오늘 뭐를 쓸 거냐면 마술을 쓸 거예요, 마술. 술을 쓸 건데요. 오늘 술은 마술을 부릴 거예요. 술을, 말 그대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바지들 있어요. 사실 이러면. 진짜 이거 보세요, 무릎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정말 튀어나와요. 옆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늘어났어요. 보이십니까? 그런데 정말 애정하는 바지는 못벌이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입고 버리기 위해서. 마른 수건에다가. 마른 수건에다가 소주를. 소주예요? 그냥 소주예요. 소주는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구만. 제가 마술이라고 그랬죠? 소주는 마술입니다. 마른 수건에다 뿌려서. 그냥 뿌리 아니네요. 뿌려서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깥쪽에서 조치하는 게 아니군요. 바깥쪽에서도 조치는 취할 건데요. 일단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무릎 쪽까지 넣어서 닫혀주는군요. 그 부분에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튀어나온 부분 밑에다 좀 넣었어요. 그 위에 천 하나를 깔고 다시 소주를 부어주세요. 그 위에도 소주를 부어주세요. 위 아래로 소주 천을 그냥 덧댄 거네요. 그러네요. 그냥 위 아래에서.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불 말고요. 조금 약한 불로. 아니 이게 될까요? 중간 뜨거운. 그러니까 이게 다리미한테 좀 다르잖아요. 중간 정도보다 약간 아래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요. 면. 이렇게 보면 면, 마, 모, 실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 정도에 맞춰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다리미를 쓰든 스팀 다리미를 쓰든 상관없나요? 스팀 다리미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김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스팀이 나오잖아요. 아니 스팀으로 하셔야 돼요. 스팀으로. 일반 다리미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소주 드셨잖아요. 다른 술은 안 되나요? 네, 다른 술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고수가 높을수록 이게 열 전도율이 높아서 잘 되거든요. 그런데. 비싸지만 위스키를 쓰면 더 효과가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색깔이 있으면 이제 색깔이 들어요. 오, 들어갔네. 이야, 진짜.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여기가 기교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이제 다리인데. 이거 쑥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안다리인 거예요, 여기. 여기 지금 늘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아까 길로 올라왔었는데. 제가 좀 들어볼까요? 네. 이거 진짜 되네. 네, 이렇게. 여기, 여기. 양쪽이, 저쪽. 늘어진 부분이에요. 이쪽은 평평하고 저쪽은. 늘어져 있죠. 원래 무릎 나와있던 대로 그대로. 튀어나와 있고. 이거 방효과가 나타나네요. 네, 비교가 확대죠. 반쪽 같다. 소주와 다림질. 스팀 다림질. 소주하고 스팀 다리미만 있으면. 이렇게 무릎 나온 트레이닝 복구. 원 상태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입고 밖에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깐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티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여름 티가 얇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세탁소에서 쓰는 옷걸이 있죠. 그렇죠. 그거를 안 버리고 거기다가 티를 걸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깨에 원하지 않는 뽕이 생겨요. 원하지 않는 각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집어넣었나. 입으면 진짜 웃겨요, 모양새가. 딱 입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뽕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옷을 입어도 사라지지가 않대요. 그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 방법 똑같이?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욕실 같은 데 습기가 가득할 때. 그럴 때 하룻밤 정도 걸어두시면 좀 괜찮은 옷걸이 있잖아요. 어깨에 뽕이 없는 거. 넓은. 그런 거에 걸어서 습기가 많은 데 걸어두시면 좀 더. 저절로 내려가는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옷걸 걸어서 뽕 있는 거는 다시 빨면 사실은 돼요. 다시 걸면 돼요. 문제는 뭐냐. 어떤 애들은 줄어요, 아예. 맞아요. 그럼 줄어있는 애들은 어떨지 진짜 고민 많거든요. 이런 니트 같은 거를 뜨거운 물에 빨았을 때 줄어들어요. 제가 살이 엄청 찐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하루 사이에. 그런데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팔 길이가 다르게 줄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웃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어깨선을 맞췄는데. 지금 어깨선은 같아요. 한쪽이 이만큼이 줄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깨선은 같은데. 이럴 때는 한쪽을 늘려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당겨서 입어야 되나. 당겨야 되나? 그런데 당기면 다시 또 원상태로 복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미로 다시 늘려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리미로 늘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여기에 지금 제가 뭘 하나 만들어놨는데. 아까는 소주였거든요. 이게 우리 머리에 바르는 트리트먼트 있죠. 샴푸한 후에 바르는. 네. 그 트리트먼트를 1 정도 넣고 나머지는 물이에요. 6이에요. 6이네요. 1대 6으로. 1대 6. 트리트먼트하고 물을 섞어서 쓰시면 돼요. 뿌려요? 네. 그럼 이게 트리트먼트는 머릿결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렇죠. 보들보들해서. 그런 작용을 하는 제품인데. 우유에도 쓸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늘릴 방향으로 조금만 이렇게 늘려주세요. 많이 뿌렸어요. 지금 축축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덮어주셔서. 천을 하나 덮고. 손을. 덧대고. 아까도 의류 위에다 천을 한 번 댔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닿으면 아무래도 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이것도 스팀다리미로 해야 되나요? 네. 스팀다리미로 해주셔야 되고요. 역시 모 부분에다가 지금 니트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열로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열로 하면 사실. 상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너무 많이 또 늘어나요. 지금 이게 당겨서 늘려주는 작업이네요. 눌러서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바깥쪽으로 뺄주네요. 지금. 방향에 맞게 지금. 이게 뭔지 알겠다. 우리 왜 오징어 통째로 있으면 조그마잖아요. 그런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옆쪽으로. 그렇죠? 비올리네요. 그렇죠? 진짜 올리네요. 옷이 두툼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옆쪽으로 좀 늘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물 자체가 이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구나.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늘어났을까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길이를. 이쪽이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면 어떡하죠? 반대쪽도 해야 되나요? 옛날에 엄마들 머리 잘라듯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시고. 이렇게 보시면. 얼씨 비슷하죠. 확실히 늘어났네요. 아까는 확실하게 줄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게 늘어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위쪽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아래쪽을 또 해가지고 조금 늘리고. 맞추면 되겠네. 이제 정석은 제가 애프터를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빼고 했는데. 정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같이 넣고 다려요. 길이를 맞게. 같이 놓고 다려서 위에 다려서 여기를 잡고 다림질을 하거든요. 그럼 길이가 맞춰지겠네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실크류 많이 입잖아요. 실크 소재. 그런 것도 혹시 될까요? 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닿으면 굉장히 많이. 요구러들죠. 요구러들죠. 그런데 잘 구겨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동물성 섬유나 합성 섬유 좀 비싼 것 같은 거는. 세탁소에 맡기는 게. 세탁소에 맡기는 게 안전하니까. 고가니까. 모나 실크 이런 거는 세탁소에 맡기는 게 낫다. 그러면 이거 질문 드릴게요. 트리트먼트를 쓰셨는데 집에 린스도 있잖아요. 린스도 가능한지. 지금 이게 이제 계면활성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샴푸도 됩니까? 샴푸는 이제 빨아야 되잖아요. 거꾸도 나니까. 그렇구나.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 린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핵국물에 쓰기 때문에 피부에 좀 닿아도 괜찮은 건데. 샴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빨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용하시기가 힘들고요. 샴푸 cool 그린로 맛있죠. 작 cureängt 아 получ은 일본 뭐죠. 국민 emoji 유전 대한